이처럼 고로쇠 수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예소득원으로 각광받게 되자 무분별한 채취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경쇠 일종인 신나무에서 고로쇠 못지않은 수액이 나온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나무의 일종인 신나무 군락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으니 맑고 투명한 수액 방울이 떨어집니다. 당도는 이브릭스 내외로 고로쇠 수액과 비슷하게 달짝지근합니다. 직경 10cm의 수령은 10년 정도 된 신나무입니다. 구멍을 뚫으면 4리터 정도의 수액이 나오는데 이는 일반 고로쇠보다 2배가량 양이 많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신나무 수액이 고로쇠 못지않아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헥타르에 400그루를 심을 수 있는 신나무는 1월부터 3월까지 3만여 리터의 수액 채취가 가능해 소득도 꽤 높은 편입니다. 수액은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식품공지 현상 원료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나무를 소득자원으로 보급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나무는 환경에 민감해 고로쇠나무에 비해 잘 자라지 않는 데다 굳이 대치수종을 찾는다면 야경으로 쓰이는 거제수나무 같은 수종도 있다는 겁니다. 신나무는 간목성이나 아규목성이 때문에 밑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분질합니다. 그래서 수액이 과연 그렇게 많이 나올까 고로쇠에 비해서. 고로쇠 수액이 인기를 얻으면서 나무 수액을 소득 장목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